여유 오늘 전쟁이다 전쟁. 오늘은 전쟁이야. 전투력 상승? 원래 대한민국 예비군은 이렇게 국방 들어가잖아? 그러면 진짜 전투력 올라가지. 그래요? 전투력 상승? 저분도 벌써 몸 푼다. 달라, 달라. 굉장히 초보보려고 섭외하신다고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. 이민지 선수 느낌 난다니까요. 아, 이게 프로님이 예쁘게 그린을 올렸으면 내가 퍼터도 잘 넣어야 하는데. 프로님, 그러면 꼭짓점을 했을 때 하나가 돼서 딱 가는 게 좋은 거잖아. 이렇게 스프리다가 올라가는 거 보다. 손은 낮게 간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. 손이 너무. 약간 조금 낮게. 아이언도 다, 손은 낮게. 공, 시합구 안 주나요? 응. 고맙습니다. patience도תח punched 잠시 이거 카il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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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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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.